난지 캠핑 공원 난지 캠핑 공원 난지 캠핑 공원 난지 캠핑 공원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난지 캠핑 공원에 와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맛있게 먹고 또 재밌게 놀다 가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삼겹살을 집에서 그리고 음식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안구나 고기 안구나 와 음 음 아 확실히 밖에서 먹으면 맛이 달라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음 음 음 음 후식으로 라면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난지 캠핑장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날씨 좋은 날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와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안녕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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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